중학교 1학년 골키퍼 친구가 오늘 고프로 1인칭을 끼고 슈팅기계를 100%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못 느끼겠다는 그 실감 체감 한번 느껴보도록 승동감 100% 리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몸으로. 어 어 오 어 오 지금 마감하는데 어때요? 너무 세고 방향을 알아도 피기 때문에 이번엔 몸맛 주면 되겠지 이어서 초등학생 친구 1인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 속에는 슈팅 기계가 다들 안 빠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막아보니까 어때요? 아까 손 한 번 맞았는데 손이 부러질 것 같아서 아 부러질 것 같아요? 운석수보다 엄청 빠르고 진짜 받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